왜 안 보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 걔들 아는데요 걔가 하는 일이 안 돼요 라고 그러니까 20대도 20대를 지금 지지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은 힘이 있는 기성세대가 좀 초청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더라고요. 최근에 방송국에 건의할 일이 생겨서 그러면 진짜로 20대 PD와 20대 작가가 만들고 20대들을 초청해서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진짜 만들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하고는 싶은데 결정하실 분들이 50대에요. 그런데 20대가 먼저 얘기를 하는 편이 부드러운 순리인데 20대가 지금 약간은 겁에 질려있기도 하고 불신 같은 게 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잔치판 같은 게 크게 한 번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. 지금은 이제 그 갈등이 맨 앞에 와 있을 텐데 서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좀 풀릴 수 있잖아요. 그 연애도 싸움도 하면서 이렇게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. 한참 지금 냉전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네. 여러 가지 노력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. 20대들은 결국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 사회의 주역 아니겠습니까? 그들에게 어떤 그 길을 심어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그 뭐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관한 노력은 뭐 지금 쭉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부가 또 사회가 또 기성세대가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? 결국은 이제 경제는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돈 문제거든요. 그러니까 20대를 쓸 수 있는 돈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정부 혼자서는 하기 어렵고요. 정부도 일정 부분 노력해야겠지만 한국은 특히 지방자치단체 같은 게 외국에 비하면 약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자체 이를테면 시청이나 구청 같은 데서 조금 더 적극도 나서면은 또 알바 문제 같은 건 많이 풀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상담도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민간 부분에서 이제 기업들도 조금 더 나서가지고서 20대를 그냥 착취나 아니면 말 잘 듣는 애들 그렇게만 보지 말고 파트너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. 조금씩 조금씩 바꿔야겠지만 결국은 20대한테 할당된 사회적 의미의 돈, 기금이 될 수도 있고 정부 예산이 될 수도 있는데요. 그거를 늘리는데 기성세대들 동의를 해주면 사실은 더 늘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어떨 때는 갈등일 거고 어떨 때는 부드러운 방식일 텐데 어쨌든 지금보다는 더 많은 자원이 20대들에게 배분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그런데 당장 1, 2년 내 해결될 거냐고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이게 참 나이 먹는다는 게 슬픈 게 만약에 등록금 문제가 2, 3년으로 해결되잖아요. 그럼 지금 내는 사람들이 참 억울한 거거든요. 그런데 나머지 20대 정책이라니까 그렇겠죠. 여러 가지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참 88만원 세대라는 책을 읽고 그 답답함을 느끼지 않은 분들이 우리 사회에 있었겠습니까?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 암울한 어떤 시대 상황을 희망의 시대로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인데요.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. 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 그런데 이것도 진짜 하나만한 얘기인데 결국은 용기하고 창의성 두 가지가 지금 없어진 거거든요. 그런데 이게 참 가지라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런데 어떻게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좀 더 창의적이려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 전체가 창의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리고 본인이 용기를 가지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용기로 하지는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런 점에서는 너무 희망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겁만 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적절한 선에서 용기와 격려와 질타 그런 게 다 많이 있으면 좋겠거든요. 그게 다 보면 우리가 대화라고 하잖아요. 대화가 꼭 이렇게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은 대화하고 떠들고 수다스럽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런데 선진국이 보면 수다스러운 사람들이 많은 게 선진국이거든요. 그런데 우리나라가 특징이 보면 특히 남자들은 하나도 안 수다스럽고 이렇게 입 꼭 다물고 있는 걸 멋있게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지금 20대도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면 수다스러운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20대 입 꼭 다물고 있거든요. 어른들은 원래 꼭 다물었던 사람은 꼭 다물고 있잖아요. 그런 면에서는 한국 경제가 조금 더 여성스러워지고 여성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찾는 거랑 20대 문제를 푸는 게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수다 많이 풀이다 보면 오해도 풀리고 답도 나올 것 같아요. 저는 수다 많이 떠는 편이에요. 앞으로 그 수다를 어떻게 떠실 계획인지를 제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. 지금 쓰고 있는 책이 12건으로 되어 있는 저는 대장정 시리즈라고 부르거든요. 거기에 첫 권, 1권이 88만 세대에 됐던 건데 지금 9권째 쓰는 중이에요. 그래서 12권까지 끝내고 나면 저는 좀 쉬고 싶은데요. 어떤 면에서는 나머지 삶을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음 세대에 이건 사실 생태적 관점이거든요. 그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 농업에 대한 생각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농업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서 안 팔릴 게 뻔하지만 시 쓰면서 살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요즘은 시집은 출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시를 아무도 안 읽으니까 시집 출간할 수가 없대요. 그래서 그래도 시 쓰면서 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죠. 혹시 최근에 떠오른 시상이 있으십니까? 약간 정치적인 건데 지금 시대를 좀 이렇게 제가 살았던 이 시대를 그려보는 서사시 같은 장편시 같은 걸 좀 써보고 싶거든요. 한 120년짜리 이런 거 그러면 고전적이긴 한데 원래 한국은 그랬잖아요. 그 조선이라는 나라는 공부를 많이 하면 시를 쓰는 게 끝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학자가 시를 쓰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. 네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EBS 교육시터석 오늘은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근 박사를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. 20대는 우리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겠죠. 88만원 세대라고 하는 암울한 단어가 우리 희망의 보고서를 내는 20대를 바꾸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